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오늘 좀 쉬세요? 나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나는 한 맨날 똑같아. 누나 그러면 오늘 어떤 스타일로다가 제가 조져드릴까요? 아 조져드린다. 날 조진다는 거야? 나는 재밌게 치킨을 먹고 싶어. 우린 너무 고수니까 그냥 먹으면 너무 쉽지. 자 그러면 아이디 빨리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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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여기 오프라인인데? 아 그냥 스트리머 모드라서 그런 거다. 받았어. 와.. 스트리머 모드예요? 너 스트리머 모드 안 하고 해? 누나 우리 그럴 짬밥 아닌데 왜 스트리머 그렇게 가오잡으세요? 아이 그래 가려야 돼 이거 진짜 저격 붙어. 월클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이 킬로그 보고 쫓아온다고 방송 아직 아이고 같은 방에 걸 뿐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어 누나 혹시 제 방송 보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이거 포스 한 번 또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이번 고등 펍지에 홍보물로 들어가는데 자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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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펍지 같은데? 자 여기까지! 나 너무 무서웠어. 잠깐만요. 우리 방송에서 자꾸 저 학부로 누나라고 하니까 적응 안 된다고. 아니 누난 걸 어떡해. 나 크림 몇 살이었지? 94년생. 94년생. 94 맞아? 94년생 아니잖아. 9일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 아닌데. 근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6살이나 어렸다고? 나 밥 먹었죠?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이거 진짜 방송에서 진짜 듀오 한 1년만인가? 2년만인데? 몇 년만이지? 왜 안 하는 거야? 아. 인생 외로운 돗담배라고는 할까.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원래 이게 원래 배틀그라운드는 여러분들 무슨 게임이냐면요. 드라마 같은 게임입니다. 항상 제가 유튜브 각을 잡을 때 항상 뭐를 중요시하냐. 치킨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뭐냐.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토리. 다른 게임들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 스토리 짜기 편한 게임이 어디 있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 사기꾼 냄새나는데. 피대면 데이트 해설 끝나고 집에 가는데 벤치 뒤에 이클래스 뒤에다가 초보 운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아주 초성이니까. 근데 좌회전 신호 기다렸는데 좌회전 끝나자마자 앞차를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출발 안 해. 그래가지고 누나 왜 안 가지? 보고 있더만 앞에 차가 없는데 순간 아파 차가 없으면 갑자기 뒤태어. 하다가 연기 쫙 올라오더만은 좌회전을 드리프트라면서 가요. 아니야 나 언제 그랬어. 아니야 너 나 본 거 맞아? 야 하람아 봤냐? 어쩐지 좌회전하는데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앞차들은 미리 보내놓고 자기들아 천천히 한참 기다리고 가네. 하람아 지를지 봤지? 휠시필이 쫄라돌리더만은 출발할 때 드리프트 쑤아악 야. 내가 잘 몰라. 차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차는 잘 모르겠지만은 드라이브 스킬은 본능적이다. 기름대 없었다. 드라이브 스킬 잘 봤습니다. 뻥 앉으려고 기름 좀 먹었어요. 빨리 드세요. 네네. 나 진짜 DMR 한 자루 들었는데? 오케이. 어 뭐야 스크스야? 내리세요. 자. 이거 드세요. 나 안 먹어? 왜?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써요. 시키를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이거? 누나. 어? 깜짝 놀랍니다. 자 누나 여기 치킨을요. 누나는 인생 역대 처음으로 공연에서 치킨을 먹는 이런 이런 게임을 매치를 자 도핑하세요. 아 그래서 기름통을 지른다. 잠깐만. 나 운전 못하거든 비행기. 오시고 깜짝 자 적당한 높이 적당한 속도 제가 최대한 쏘게끔 저기 세팅해 드릴 테니까 누나는 그냥 조금만 쏘면 돼. 오케이? 너무 잘한다 운전 이거 잘 뜬다. 나 이거 안 뜨더라 야. 뵈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연락하세요. 좋아. 돌사님은 돌사에서 우리 쏘면 맞잖아. 쟤가 운전하면 한 대도 안 맞지. 다 피하지. 자 조금 이제 아 나 너무 아픈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아니 뭘 안 그래 빨리 말하지 말고 빨리 쏴. 나 죽어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고. 안 맞아. 안 맞아. 누나 이긴다니까. 아니 안 맞아 빨리 쏴. 어떻게 안 된다 그렇지 맞았다 맞았다. 야 누나 구해 지금 피 벌써 반이야. 빨리 빨리 두테라 볼게요. 잠깐만! 아아 나 이제 한 달 동안 더워지면 간다아! 나 간다아! 나 봉대를 많이 챙겼어야 했네 이거 봉대 막장인데. 아이고! 내가 못 쏜 게 아니야 쟤네가 너무 잘 쏘더라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지금 일부러 저공 비행 중이에요. 저기 쏜다. 수중.. 자 상공 올립니다에 상공올립니다에. 어이 어이. 안 맞게. 어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자 어디 어디 수중 차고 수중 차고 아 이랬더니 더 잘 쏘는데? 뭐해? 뭐 왜 이렇게 맞아? 비행기는 안 맞는데 사람이 맞는다? 나 살려 뭐해? 뭐해?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 비행기 비행기는 안 맞는데 사람이 왜 맞아 이거 쟤가 운전하면 한 대도 안 맞지 다 피하지 이거 맞아요? 하하하하하 야 인마 나 위험하다고 했지 잘 가 잠깐만 어디서 쏴? 2층 집도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누나 쟤들 개 잘 쏘다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겁나 잘 쏟아 쟤나 잘 쏘 잠깐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누나가 삼 내 잘못이라고 이게? 야 쟤가 너무 잘 쐈어 삼탭을 헤드 탁 탁 치면 거래된 비교에서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응 이거를 못했다니까 하하하하 다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잠깐만 지금 응? 진짜 누나같이 꾸면네 넌 너처럼 꾸면네 누나 긴 생머리에다가 누나 긴 생머리에다가 얼굴로 누나 더 이쁘긴 하네 아 고마워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아 이거 아 참 집중하세요 누나 네네 오케이 오 딱 좋네 원두 이거 비행기 진짜 잘 날기 활공이 좋은 비 원 맞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 이거 좋다니까 여기 필드라니까 아까는 저기 뭐 돌산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고도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진짜 프리즘 빼고는 다 그거라고 존대? 아 사본게 누나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아 골로 가는 주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누나 2번판 오늘 2번판 저기 비행기로 쇼고 갑니다잉? 야 너 데리러 가서 태워가야지 거기 그냥 기다리고 있냐 나 자전거 태워가고 있는데 나 손가락 비행기는 비행기는 이게 중간에 태우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아니 그 차를 가지고 날 태워서 아 뭐야 자전거 나 옷 갈 줄 알아 아이고 팔 왼팔 왼팔 떨어져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딱 좋다 어때? 운전 어때? 진짜? 왜 이거 운전 잘하지? 나 이거 진짜 안되던데 이거 화면 자꾸 나무에 걸려 누나 어? 나도 총으로 쓸 수 있다니까 우와 뭐야 아 권총 우와 지린다 그럼 비행기 한 대씩 살걸 그랬나? 아니요 문은 뭐에요?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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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지 들어왔지 어 입고 프리즘 입고 자 쏘기 편하게 뭐해 피도 안 튀어 뭐해 피도 안 튀어 뭐해 피도 안 튀어 아아 아아 열심히 하고 있어 장전 중 장전 중 장전 중 누나 세팅했어 세팅했어 속도 지금 줄어놨어 반으로 줄어놨어 지금 살 좀 풀어놨지 자 왼쪽 돌 왼쪽 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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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어려워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빨리 쫙 빨리 쫙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계속 움직여 애미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야 야 야 아하하 맞춰서 맞춰서 세 방 세 방 안 죽어 안 죽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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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야 좋아 골포 좋아 저 골포 좋아 킬로 골랐어 킬로 골랐어 어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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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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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쏴 빨리 쏴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없다니까 저기 없어 에이 까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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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차 차 차 차 차 차 잠깐 나 붕대 깎고 있어가지고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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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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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거 아냐 어 맞아 맞아 하하하 이거 안맞는데 이거 왜케 안맞지 뭐해 뭐해 아 돌려줄게 돌려줄게 아니 이거 왜 안맞지 여기 여기 야 이거 아야 야 우리 비행기 불렀는데 한 번 더 가도 돼 오케이 나 숱뚱 주린다 숱뚱 주린다 숱뚱 주린다 숱뚱 주린다 숱뚱 주린다 어 맞았어 한 대 망했어 내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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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아프다고 런각 잡는거야 잠깐만 어 잡으러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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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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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한 명 여기 나무 뒤 두 명 야 말하고 사야지 같이 가 야 같이 동시에 쐈으면 한 명은 눕혔잖아 얘네 왜 이렇게 먹으러 왜 이렇게 안죽냐 피가 철철철철철 러는데 안죽어 응 왼쪽 깎을게요 어 나 월급 킬께 아 나 기절했어 하나 기절 시켰잖아 누나 기절 시켰잖아 나이스 오 나이스 누가 나 쏴 누가 나 쏴 누가 나 쏴 누가 나 쏴다 보기 있는데 차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차를 여기다가 주차 해놓을게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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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박혀 있어 사람이 있어 발소리 날 쏘지마 날 쏘지마 괜찮지 와 살려줘 살려줘 나이스 좋아 좋아 누가 좋아 나이스 얘 치킨이네 이거 차도 있는데 치킨이네 길리 안 입어? MK도 있는데 엠케이스입니다 어이 트 괜찮지 너 네 뭐야 이거 얘네가 뭐한건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나는 괜찮은데 너 발가락 발가락 보여 너 발가락 보여 발가락 발가락 너 좀만 버텨봐요 어 나는 괜찮아 너가 너 힘들어 보여 자 저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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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 여기 버틸 수 있나 차 끌고 훅 내려가가지고 어 저기 근데 지금 뒤에 다 찾아가시지 않나? 자 누나 8초 남았다잉 음 출발점이 숙 가가지고 응 숙 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오케이 바로 잡고 오케이 어 누나 화이팅 음 파이팅 가자 레츠 고 어 누나 오른쪽 가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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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있어 잘할게 뭐 깐다 오른다아 저기 힘 왜이렇게 세 야 수류탄 오겠는데 이거 아 이거 수류탄이 뛰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뛰었어 어 어 누나 오른쪽 거기 봐야돼요 오는거 피감고 피감고 오 뒤졌냐 오예 나이스 나이스 긴골프 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불러 여기 여기 한 팀인거 같거든 어 서클 우리꺼야 그러니까 나머지 아래 조심하고 형 아 형이란다 누나 형이랑 불러도 돼 도로 쉬운 대로 불러 아 하나 하나 하나만 하나만 들고 가야 아 오케오케 어 차 출발했어 한 대 하나 기절 와 이거 핵샷나다 핵샷 나이스 저것도 끝이다 차의 하나랑 왼쪽 하나 끝인거 같은데 연막쪽 하나랑 차의 하나랑 아 저기 오 나이스 차 하나 잡았어 오 나이스 오 저쪽 끝인데 저저저저 다시아 빨간다 빙빙빙 찍었어 다시아가 남았어 다시아 쪽 저 노란빙 찍었잖아 치킨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아 치킨 나이스 뭐야 이거 누가 좀 치는데 방금 솔직히 이거 누라고 들어줬지 와 나이스 오 좀 치네 잘한다 확실히 치킨 그냥 먹네 이거 옷도 깔끔하구만 이거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와 반성 뭐야 니 반성이 더 대단했어 날사 날사 난 누나 샀거든 현 behold 하하하ㅋ 하하하하 뒤에서 내가 쏘는 것 봐 사lichen черring 아이것수 믿어 창디 감사합니다 와 기가 jobbar 진짜 긴다 진짜 와 어땠어요 저렇게 비행기 한번 수보니까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걸포 누나의 또 어떤 무대로 또 한번 초대를 할까요? 펍GTA? 헉! 와 박규포 재밌겠다 나 박규포 그 영상 봤어 빨리 스트리머 모드 풀고 제 초대 빨리 받으세요 어 초대해주쌍 네 designated וע catalytic 됐습니다 엉 después 룰 그중 pip 우 으 그중